이것은 너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변하는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다하라 당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 몰아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너희로 내 아래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 주님의 선장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장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쳐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 주님의 십자가 쳐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거치고 굶손이 낮아져도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 깨져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깨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씻겨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청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깨져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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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는 세상은 소금인데 당신은 왜 거기서 갈 곳이라 당황하나요? 너희는 사랑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한다고? 들리잖니 너를 부른 주님의 음성 오 이장님 너를 찾은 주님의 모습 너희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 보고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에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인가요? 주님은 세상에 주님은 세상에 주님은 세상에 주님은 세상에 주님은 세상에